이거 준비한다. 혼자서 하고 끝났다. 야! 이거는 하트 비트다! 이 자세는 하트 비트야! 렛츠게릿! 야, 우영. 오! 하트 비트! 누가 짓밟고 떠난 신작 아직도 뛰고 있어 그것도 너와 향해 결정 안 하고 이렇게 했어. 준비 됐어. 준비 됐어. 준비 됐어. 하지 마. 준비 됐어. 준비 됐어. 아, 이거. 와. 와! 왜 이런 젊었지. 진영이 형. 진영이 형. 진영이 형. 완전 진영이. 진짜 진영이 형이 춤추는 것 같지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오오오오 오오오